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명기 설중매의 절묘한 풍자 기생의 역사 설중매라는 이름은 우리 역사에 세 번 등장합니다. 조선 초기 유명한 기생과 조선중력 박씨 부인전에서 호황이 조선을 침범하고자 설중매라는 기생으로 변장시켜보낸 공주 그리고 1908년 구현하기 본안하여 출간한 신소설 설중매가 그것입니다. 이중 설중매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물은 단연 명기 설중매입니다. 박씨 부인전의 설중매는 조선여인으로 변장한 간첩이고 신소설 설중매는 근대화로 상징되는 시대적인 개화를 뜻하는 데 비해 명기 설중매는 이름과 같은 품격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4세기 마력 고려왕조가 허물어지고 새로 조선왕조가 세워졌을 때 일입니다. 이러한 격동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취한 태도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적당히 잘 살면 되지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세왕조 건설에 앞장서서 부귀영화를 차지했고 어떤 사람은 고려왕조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고 털어난 두문 불출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왕조가 주는 벼수를 받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왕조 건설에는 공이 없으면서도 높은 벼수를 얻고자 아부하기에 급급한 추태를 보이는 기회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출세에 만족한 사람들은 자축의 시간을 자주 즐겼으니 어느 날 재상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기생이 불려나와 풍악과 시로 분위기를 도두었습니다. 대감들은 저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모두 어제는 고려의 신하들이었음을 까마득히 잊고 이런저런 자기 합리화로 새로운 세상의 중심 세력임을 은근히 자부했으며 기생들은 교태로운 웃음으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 중 한 늙은 재상이 기생 설중매에게 욕심을 가지고 은근한 뜻을 보였습니다. 예야 오늘 밤에 나를 모시겠느냐? 설중매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늙은 재상은 감정이 상한 듯 다서 힐라나는 푸로 말했습니다. 오이 대답이 없는 고 내 들으니 너희 기생들이란 원래 동가식 서가숙한다고 하더라 아침에는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저녁에는 서쪽 집에서 잠자고 그러니 오늘은 내 말을 들어라 늙은 재상은 설중매의 길을 꺾으려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지나친 모욕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생생활이 그러하다고는 하나 여자로서 가지고자 하는 나름의 지조마저 무시한 말이었던 까닭입니다. 순간 좌중은 말을 멈추고 설중매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묵묵히 재상의 이야기를 들은 설중매는 살며시 웃음을 띄며 아주 부드럽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동가식 서가숙한은 천한 몸으로 왕씨를 섬겼다가 이씨를 섬겼다가 하는 재상 어른들을 매시게 됐으니 영광이옵니다. 수작을 걸었던 재상으로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었습니다. 귀한 신분이라고 으스된 자신들 행태가 천한 신분의 행실과 다를 게 없다는 뼈 있는 풍자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예상 밖의 말에 재상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중매는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눈속에 핀 매화를 의미합니다. 예부터 매화는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절개를 중시하는 선미들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또한 하얀 눈속에서 홀로 꽃 피운 모습은 도도하고 아름답게 보이기에 기생들도 종종 자기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야기에 등장하는 설중매는 그 이름에 맞는 처신을 보여준 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생의 기원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유신이 소년 시절 자주 찾아갔던 청관녀나 화랑도의 원화가 기생의 효시입니다. 이러한 윤녀들은 중앙집권화가 강화된 고려 때부터 광기가 됐습니다. 고려는 봉건국가 의식에 필요한 여성들을 길러내고자 교방을 설치했습니다. 교방에서는 여성무용가 무기와 여성음악가 가기를 양성했습니다. 일설에는 양수협을 기생의 효시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생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춤과 노래를 부른 창기로서 그렇게 봅니다. 이익과 정향용은 기생의 유래를 양수척 혹은 수척이나 광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녀 이외의 유녀 집단이 있었으나 기생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광기를 가리켰습니다. 8천에 속한 기생은 겉으로는 술자리에서 시중드는 여인이었지만 상대하는 남성들이 고관대작들이나 상류층 인사들이기에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양 수업을 받았습니다. 기생에도 계급이 있어서 1패, 2패, 3패 기생으로 나뉘었습니다. 1패는 궁궐에서 가물을 하는 최고 기생이고 2패는 각광가나 재상집에 출입하는 기생이며 3패는 지금으로 치면 매춘부에 해당합니다. 상류 기생이 되려면 춤, 무용, 악기, 연주, 문장력, 사군자 그림을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지방적 특색도 있어서 성리학 원천지 안동 기생은 대학을 낭송했고 관동 명기는 관동 별곡을 불렀으며 제주 기생은 말달리는 제주가 비범했다고 합니다. 성종 때 여악에 뛰어났던 소춘풍, 초성이 지극했던 서울 기생 관웅장, 명종 때 을 사사화에 말려들었던 평양 기생 옹매양 시에 능했던 송도의 황진희 등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평양은 명기가 많아서 색향으로 알려졌으며 임진왜란 때 외장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 끄는 개월양도 평양 기생이었습니다. 구한말에는 산웅이 을사오족 중 한 명인 내부대신 이지용의 거금을 거절함으로써 진주 기생의 지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들어 기생이 매춘부로 전락함으로써 기생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게 달라졌습니다.